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때 강한 주식들이 어떤 주식들이 있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18개, 9개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변동성에 관한 저희가 황소같은 회사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큰, 작은, 천천히 가더라도 펑펑펑 흔들리지 않는 그런 회사를 황소같은 회사를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변동성에 강한 든든, 든든, 든든 미 회사 보시죠 약간 버퍼링이 있더라도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속상한데 인덱스 방향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기 방어죠 컨슈머 스테이플이라고 그러는데 죽었다 깨지 않아도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 회사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회사가 있나요? CEO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P&G, 캔벌숲, 캔벌숲, 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죠 시장이 불안할수록 캔 음료가 많이 나간대요 캔 음료, 캔 식품 이런 것들이 지금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캔을 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홀맥푸드도 마찬가지고 콜게이트 콜게이트는 치약이죠? 그렇죠, 버스턴비어 제가 좋아하는 저도 버스턴비어 좋아하죠 이게 가격이 비쌀텐데 그래도 그렇죠, 샘 아딴스가 맛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즈, 박인, 하홀딩, 크로벌 이런 회사들이 미국이 망하지 이상 미국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회사는 필요한 회사들이거든요 이 회사가 만드는 건 미국 사람들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뭐 뭐가 있까? 야구르트 뭐가 있나? 야구르트?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게 뭐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오리온 초코파이 초코파이, 파스 아닌가? 농심, 농심 농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라면 라면, 진라면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뭐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회사가 이제 워렌 버피지 좋아하는 코카콜라 또 P&G 이런 회사들 근데 이상하게 이런 회사들이 안 올라가냐 이거예요 아니 많이 올라가요 뭐 10년이면 2,300%씩 올라가 주거든요 요새 보스턴 비어 장난 아닙니다 예 아세요? 예 아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을 하는데 보퍼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저희가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이게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짜증나시겠지만 한국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여기보다 한 한 10배, 20배는 더 빠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게 있다 원하시면은 딴 거보다는 이런 것들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불경기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거 보시죠 불경기에 강한 유세션이나 코렉션에 강한 미주식들이 또 뽑아놨어요 J&J 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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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락스 예 클로락스는 이번에 팬데믹 와서 제일 많이 팔은 것 중에 하나예요 클로락스가 또 여기 베이 에어리어에 있더라고요 본사가 본사가 이스트베이에 있어요 그렇다 그렇지 그 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HR 블락이라는 회사였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지 여러분한테 오렐리는 제가 오렐리는 제가 오렐리는 너무 많은 자동차 고치는 회사고 아니 파트너 파는 회사고 그 다음에 로스 아시죠? 라스 저도 영어로는 라스인데 저도 옷을 아주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티셔츠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할 때 쓰는 거는 5불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예요 한 장당 그러니까 한번 갈 때 10장씩 사놓고 몇 달 입다가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운동하면 색깔이 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옷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비싼 데는 못 가잖아 백화점 같은 데는 이런 데서 막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경기 방어주로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안 망했어요 맥도날드 오히려 올라갑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렇죠 식당 가다가 맥도날드 먹어요 식당 가면 100불 써야 되는데 사인 가족 여기 가면 30불도 안 들거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맥도날드 샀습니다 월마트도 마찬가지 아주 싼 제품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일상생활에서 진짜 싼 2, 3불짜리 달러트리는 말 그대로 한국에 이런 거 있다며요 1불짜리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인가 다이소죠 한국의 다이소죠 한국의 다이소야 이거는 안 망해요 이제 생활 필수품인데 1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달러트리는 미국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지금 회사들 코카콜라 알트리아 P&G 캠벨 그 앞에 그 다음에 홈멜푸드 콜게이트 얼리 버그인 아울렛 보스턴 보스턴 미어 샘 아담스 크로거 또 존슨앤존슨 크록스 아마존 또 HR 블록 오라일리 러스 맥도널 월맛 달러트리까지 18개 사실 이게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차를 타고 이 회사를 다 30분만 가면 다 볼 수 있는 데예요 그렇죠 리테일 매장들이기도 하고 이런 회사들이 불경기에 강한 회사들인데 여러분 지금 미국 형님이 이거를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이 리스트를 근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레이달리오가 레이달리오가 13F를 공개를 최근에 브릿지워트 캐피탈에서 했는데 거기서 최근에 이런 경기 방어조를 샀다고 공개가 됐어요 근데 10개 회사인데 그 중에 5개가 형님이 언급한 회사예요 저는 그런 걸 안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갔네요 그렇죠 저는 달리오하고 철학적이나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여튼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명기 방어조나 그분이 사신 거나 비슷하다면 5개가 비슷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데이터를 굴려서 뽑은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해 안 하시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오는 나하고는 폴리폴리아 이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것은 5개 정도 비슷하다는 것은 고무된 일이죠 그분도 그렇게 보니까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이번에 브루치워터 캐피탈이 저는 많이 잃었어요 많이 잃어서 또 경기가 지금 불확실하니까 내년에 불확실하니까 이 10가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들을 많이 샀고 이 10개 중에 또 사실 미국 형님이 언급한 다나허 같은 경우도 형님 언급했고요 에버트도 형님이 언급했고 제가 먼저 했죠 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언급 안 한 거는 펩시 정도 레이 달리오는 저한테 그냥 돈을 맡기면 안 되나요 그냥 그건 좀 아니겠다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컴퓨터 베이스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컴퓨터 베이스 자기가 개발한 게 있어 내가 싫은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패턴을 찾아가지고 컴퓨터를 불려서 주식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 그게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됐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된다니까요 저도 해봤는데 안 돼요 AI로 해도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달리오 선생님 한국말 번역해가지고 그냥 데이빌리 미국생한테 맡기세요 비슷한데 뭐 비슷합니다 다섯 개가 그렇습니다